영화 플라이 데디, 2006년 상반기 신드롬의 주인공이었던 이준기씨가 그 두 번째 작품으로 선택을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연기파 배우 이문식씨까지 가세를 해서 더욱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이문식씨, 이준기씨 두 명의 배우를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멀쩡한 대낮에 한 남자 고등학교에 나타나 칼을 뽑아둔 이 남자, 바로 이문식씨입니다. 누군가를 찾으러 온 것 같은데요. 바로 이때, 이 꿈미남 고등학생은 이준기씨 아닙니까?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는 이 순간, 겁도 없이 이문식씨한테 가가가는 이준기씨.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든 이문식씨. 이준기씨 한 방에 바로 무너지고 마는데요. 착한 남자 이문식씨와 예쁜 남자 이준기씨가 영화 스승과 제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문식씨가 스승이 아니라 이준기씨가 스승이라는 건데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네, 올여름 이 춘모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커플입니다. 이준기씨, 이문식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서울의 한 극장에서 열린 영화 플라이 데디의 기자 시섭의 현장인데요. 영화 상영을 앞두고 이준기씨와 이문식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뭐 어제 밤을 못 잘 정도로 많이 떨리긴 하는데 기자분들이 일단 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자, 후레시 세례보세요.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 반짝반짝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우회장같아요. 오, 인기가 많죠? 늘 웃듯이. 이준기씨 못지않은 인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관람을 해주시고요. 아마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문식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어느 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딸. 하지만 아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힘없는 가장일 뿐입니다. 이문식씨,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지켜줄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에 돌입하는데요. 하지만 훈련이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쉬운가요? 거기다 이문식씨가 스승으로 모신 고교 싸움장 이준기씨. 남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한가롭게 사진이나 찍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거기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힘들 수 있을까만 연구하나 봐요. 이문식씨 거의 죽어가는데요. 그런 이문식씨에게 던지는 이준기씨의 한마디. 이렇게 대선배에게 단말까지 서슴치하면 이준기씨의 모습이 따로 하셨나요? 그럼 건방진 연기를 위해서. 내 제대에 있던 게 나오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본연의 모습이. 네, 본연의 모습. 이번에 제대로 역할을 맡으셨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힘들었어요 사실은.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선배님께서 좀 말도 놓고 이래라 그러셨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어색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많이 승석이라는 캐릭터가 보면 됐을 것 같아요. 하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연기를 안 하는데 짧게 재연 한번. 중기씨 오늘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 이준기씨 취재하러 온 거 아니야? 빨리 해. 매력있다. 야, 잘하는 용기입니다. 어른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뭘 해도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하세요? 좀 기계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문식씨는 또 한편. 후배한테, 까닭깍 후배한테 당하는 입장이셨잖아요. 가슴에 맺힌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건 제. 팔자죠, 뭐 거북을 이렇게 맡았으니까. 너무 착하다. 근데 이제 촬영 끝나고 나면 또 이준기씨가 또 굉장히 또 180도 싹 변해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 화를 내려고 해도 그럴 수 있어서 더. 이문식씨가 굉장히 잘생겨졌어요. 이준기씨가 이제 이문식씨한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 재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트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문식씨는 이렇게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저는 감독님. 영화 감독 같으세요? 액션! 똑바로 하란 말이야, 어? 가! 죄송합니다. 던져 있으면 안 되죠? 이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아, 갑니다. 이준기씨 이렇게 촬영 중간중간 애교를 부리는 모습 때문에 이문식씨가 화도 못 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던져야 되겠는가, 갑자기 생각해요. 이준기씨, 공부하세요. 아, 왜? 아, 왜? 아, 왜? 그런 면도 있네요. 네, 이렇게 애교 던치는 이준기씨, 맡은 역할은 싸움적 역할인데 잘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다시 할게요. 아니요. 하하하하. 또 공인 3단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이준기씨의 터프한 액션 연기, 잠시 감상을 해보시죠. 이렇게 터프한 고교 싸움짱으로 변신한 이준기씨. 실제 고교 생활은 어떠실까요?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좀 튀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냥 알게 모르게 돌아다니고, 그냥 묵묵하니 공부 열심히.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준기씨. 네? 발병을 하시면 안 되죠. 발병이요? 저희 회사의 이모의 안모 기자님께서. 네. 이준기씨가 고등학교 동문이래요. 아, 누구요? 안모. 미녀 기자입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만나보시고. 안모요? 안모가 누구예요? 창원 경일고등학교에서 이준기씨가 인기가 정말. 안채기는데요? 창원일 때 여고생을 휩쓸고 다니셨대요. 학교때요? 네. 방송반이셨죠? 네. 고등학교 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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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때부터 그랬대요. 지금이 아니라? 네, 지금이 아니라. 어떻게 좀. 뭐. 본의 아니게 또. 인정을 하시죠. 뭐. 뭐. 그때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한 소심한 가장이 피나는 노력 끝에 영웅으로 거듭나기까지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영화 플라이 데디. 플라이 데디는 다음달 3일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하고 가족적인 영화입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이 있는 영화니깐요. 플라이 데디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즐겁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보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플라이 데디 많이 기대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잘렸어요. 네, 이문식 씨, 이준기 씨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